경험이 많으신 의사선생님들이나 병원에서는 이 실을 이용해서 콜라겐을 자극하여서 눈가라든지 미간이라든지 입 주변의 짜잔한 주름이라든지 또는 목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거는 실을 넣는 깊이라든지 또는 그 시술자의 경험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변수가 조금 있는 그런 시술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